안녕하세요. 리글입니다. 트라이애블싱 2024 행사를 보러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와 있습니다. 트라이애블싱은 제가 재작년부터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정상적인 유명 스타트업과 투자자, 엑셀러레이터 등 창업 플레이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스타트업 대축제입니다. 이곳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상상의 현실로 바꿔가는 용기있고 대단하고 멋있는 분들이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을 지원합니다. 이분은 어떤 행사들이 펼쳐질지 저와 함께 보실까요? 개막식을 위해 주요 내빈 분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뉴 웨이즈, 뉴 웨이즈라는 슬로건으로 글로벌 스타트업 대축제 거대한 시대 변화의 파도를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면서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찾아주시기 매경 미디어 그룹 부회장 장승진입니다. 주요 내빈 분들의 축사에 이어서 라일라 이브라임의 AI 아이파고 구글 딥마인드에 관한 기조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도전과 혁신의 역사를 위해 서울시장님이 전시부스를 투어하면서 응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이었어요. 카카오 벤처스에서 저희가 투자했을 때 기사에 카카오 벤처스 얼떨결에 투자한 거를 돼가지고 저는 요즘 항상 얘기하는 게 연예인들 중에 사업한다고 하면 너 바지야? 선생님, 제 자신은 바지입니다. 바지가 좋아. 나는 바지 과장한다고. 바지가 왜 이렇게 좋아, 자기가 해. 아휴, 연예인들은 부럽습니다. 그렇죠. 유튜버는 이 바람만 불면 날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늘 사직서에 서명을 하고 백수가 된 사람입니다. 그 분은 적업일치가 되신 것 같아요. 제가 평생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걸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노하우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적업일치라고 하셨는데 방송을 좋아해서 한 건 맞는데 이게 직업이 될 순간은 저도 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일하면서 즐겁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거 할 때 가장 즐거우세요? 말씀하신 대로 술을 취해서 춤출 때가 제일 재밌죠. 술 먹고 춤추는 직업이 되시면 힘들어 하실 겁니다. 아, 나 이거 너무 못하겠다.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속이지 않고 돈을 투자한 나를 속이지 않고 참여자이십니다. 자, 예, 우리 씨 파이팅! 안녕하세요. 여기 네이버 클라워드. 어떤 걸로 이곳에 있는지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는 매년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그린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400개 정도의 스타트업을 새롭게 만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트라이브리싱 행사에서도 또 스타트업은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AI 스타트업 분들 9개 팀을 모시고 저희와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서비스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파이팅!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플로우는 어떤 곳인가요? 세계 최초로 힘이 좋은 모터를 개발을 해서 모빌리티에 적용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30년, 40년 동안 했던 모터 대비 크기는 3분의 1로 줄고 힘은 2배로 늘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모터이고 양산화시킨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여기 멋있는 자동차들이 있는데 이 뒤쪽에 휠에 들어가 있는 저희 모터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유럽에서 이미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3년으로 가는 전기 자전거 같은 건데 수소로 구동되는 자동차입니다. 편하게 자전거 타듯이 타보시면 됩니다. 페달을 줍고 쭉 가시면 됩니다. 와우... 아, 근데 진짜 재밌습니다. 트라이 에브리팅 파이팅! 이플로우 파이팅! 안녕하세요. 와이파워1,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차량용 무선 충전 시스템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순환 셔틀로 버스 3대가 지금 무선 충전 시스템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동안에 배터리를 다 충전하게 됩니다. 저희는 버스, 트럭, 승용차의 무선 충전 솔루션을 제조해서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인버터라고 그래가지고요. 무선 충전기입니다. 차 밑에 집전 장치가 붙어있어서요. 차가 진입을 하면 무선으로 전력이 전달이 돼서 충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와이파워1,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이낫, 어떤 곳이죠? 저희는 단백질 보충제 자판기를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우선 헬스인들이 많이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면서 실제로 파우더를 가지고 다니시기도 하고 텀블러에 가지고 다니면서 운동 끝나고 보통 흔들어 드시기도 해요. 흔들어 먹은 텀블러를 화장실에 가서 세척하는 그런 번거로움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헬스가 끝나고 바로 헬스장에서 보충제를 타먹을 수 있는 자판기를 개발한 팀입니다. 보충제들 7가지 종류가 있고요. 나중에는 저희가 혼합해서 토핑까지 할 수 있는 메뉴들을 첨부할 예정이고 현재는 가장 유명한 보충제 7개를 담아둔 상태입니다. 제품을 누르고 지금은 저희가 박람회라서 무료로 설정해놨는데요. 제조를 누르면 소비자분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바로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됩니다. 마셔도 되는 건가요? 마셔도 되는데 지금 맛을 제대로 저희가 설정을 안 해놓은 상태라서 맛이 없다는 건가요? 파우더랑 물의 비율을 아직 안 맞춰놓은 상태라서 방금 기계를 설치해서 생각보다 맛있는데요? 괜찮나요? 다행이네요. Why not? 파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티어스 주식회사라고 하죠? 저희는 아이들과 대화하는 AI 인형을 개발하는 회사이고요. 요즘에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보는 것들을 시간을 줄여주고 대화를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시간을 늘려주기 위해서 대화하는 AI 인형을 개발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3세에서 7세 사이 아이들이 메인 타겟이고요. 다양한 대화 주제 가운데 무당벌레를 한번 틀어볼게요. 빨간색 몸에 검은색 동그란 모양의 젖들이 콕콕 박혀있어 어떤 보충일까? 무당벌레? 농농! 공룡 스타일이네요? 네, 공룡이에요. 저기 집이 있네?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다음 의자도 딱딱해. 동화를 들려주면서 중간중간에 이 동화 내용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아이가 잘 듣고 있었는지 그리고 잘 이해를 했는지 대화를 나누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카티어스 화이팅! Try Everything 202서 어워즈를 시작합니다. 참여성 카티어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술상 프리지에어로스 페이스 9월 12일 축하드립니다. 서울 유니콘 챌린지 그 여기로 대상의 주인공은 ICTK!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우술상 반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Try Everything 202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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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에어로스페이스!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페리지 파이팅! 주식회사 반프죠 반프는 이제 지능형 타이어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타이어에 뇌를 심는 작업을 해서 타이어를 디지털화 하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프 파이팅! 트라이애비팅 행사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글로벌 행사답게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커지고 더욱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 행사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워갑니다 내년에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꿈을 이루기 위해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응원드립니다 그럼 이만 영상이 마치겠습니다 안녕